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2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저는 가정중수와 말씀 목상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를 찝어서 힘든 가정생활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도 빨리 하고 또 임신도 빨리 하고 낙태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하고 그래서요 20년 동안 이혼이 정말 거의 없어요 다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가정부응회의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도 좀 되시라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문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선한목자가 굉장히 교회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은 큐티도 하셔야 되고 수준도 높아서 하여튼 오늘 어려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네 그 위대한 결혼하면 어떤 나이 마을에 아홉 살 연하에 그 여전도사님과 이제 결혼하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자녀를 많이 낳아줄 배우자를 전도사님은 고생을 많이 겪어본 배우자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퇴짜맞을 배우자인데 여기는 의기가 투합해서 그래서 칠남삼려를 낳아가지고 그냥 모유수유만 하고 학원도 하나도 안 보내고 가입공부도 안 시켰는데 모두 성적도 좋았어요 정말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 맞죠? 근데 모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제 그렇지 않아가지고 제가 성경에는 또 위대한 결혼이 이제 다르게 또 표현이 돼 있고 제가 이런 걸 읽고 힘든 결혼 생활을 또 이렇게 겪어냈기 때문에 제 책 위대한 결혼이라는 표지에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뛰쳐나가고 싶은 가정이라도 온몸으로 살아내며 예수를 보이는 인생이 다툼 가운데 소망이 되어 내 가정과 자녀를 위대한 결혼으로 이끕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끝까지 지키는 것 호적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자녀들에게 죽을 최고의 혼수요 예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정을 지키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다시 이제 훑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인생의 결론이지만 특별히 저는 사라에게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예 요새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성경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저도 막 은혜받고 있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복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라가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예 그래서 어떻게 남편과 자녀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내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열국의 어미가 되었는지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예 첫째로 남편 고난에 순종했어요 자 남편 고난은 원자의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벌을 잘 받는 것이 축복이며 거룩을 이룬다고 해요 예 골로스 3장 18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성경의 명령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우리를 가장 값지게 하는 일이고 영육간의 자녀를 축복하는 진짜 부활의 비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라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우사인 우리까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참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흙이 뭐가 강하겠습니까 여자들이 약해 보여도 뼈이기 때문에 재료가 더 좋잖아요 재료가 좋은 쪽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도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 돼요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 구원의 일이 아주 빨리 이루어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좋은 쪽의 복종이 모두의 구원을 가져오는 지대한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있지만 저는 구원에는 여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도 창세기장에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지요 결혼은 여자가 결단하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품질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도 리부가가 이사계에게로 와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조강지처 사라가 있고 첩인 하갈과 그두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지당한 말씀으로 들으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사라가 맞지만 본능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를 좋아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성경은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강지처 사라는 여러 곳에 언급되었듯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 와서 피난간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 뭐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 인간이 바로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사라에게 나를 오빠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은 데려가도 나는 안 죽일 것 아니겠어 이랬잖아요 이럴 때 당신 바로에게 못 보내 내 아내라고 할게 걱정마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도 좋사우니 하나님 사라를 살려주세요 근심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았을까요 정 떨어져서 배신감이 들어서 나도 당신과 같이 살기 싫어 첩이라도 내가 왕에게 가면 나도 좋지 뭐 좋아 명분 있게 헤어지지 뭐 그래서 그러시오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첩을 삼고자 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사실은 비단치마 속에 넉만 거예요 바로의 첩이 되었다면 사라에게서 그 후손인 예수님이 못 올 뻔 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에 나올 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냥 부인을 뺏길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기를 많이 당했는데 그냥 진짜 전적인 은혜로 보호를 받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삭을 낳은 후에도 약속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그랄왕 아비멜렉 때 또 있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을 때인데도 이때도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사우니 살려주세요 그때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즉 두 번이나 아내를 놓고 바람을 핀 정도가 아니고 팔아먹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내 팔아 목숨을 구걸한 인간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그래서 사라가 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예뻤지만 사랑받은 부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참 비단치마 속에 넉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제가 그런 인생을 안 살아보면 이런 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도 진짜 그렇게 정말 그냥 이게 정말 저한테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렇게 깨달음이었어요 저도 우리 남편이 저를 이제 문박 출입도 못하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하여튼 그런 세월이 13년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 나가게 하고 돈도 안 주면서 이렇게 전쟁이 나면 저하고 또 만나자고 이러는 거 있죠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뭐 1월 1일 홀수회에는 서울 남산에서 만나고 서울이 함락되면 부산에서 타워에서 1월 1일 날 만나자고 이러는데 가끔가다 나한테 홀수회는 어디야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내가 내가 그걸 왜 외우겠어요 명분 있게 지금 헤어질 기회가 왔는데 내가 맨날 모르는 거예요 안 외워요 그런 거 그럼 이제 맨날 남편한테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라 얘기를 딱 내 얘기로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여종인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이 하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년이나 같이 살면서 아들도 없는 자신이 하갈에게 멸시받았다는 것은 그건 아브라함이 하갈을 좋아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히 여주인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잘난 아들을 낳은 부인을 왜 싫어했겠어요 하갈을 해초고 한참 뒤에 또 이제 여종 그두라에게서는 여섯 명이나 자녀를 낳은 것을 보면 그두라에게는 그냥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두라는 하갈과 같이 아브라함 집의 여종이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주로 여종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두라는 향기와 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삭을 낳은 후에도 그 믿음으로 이 그두라를 첩으로 드린 것으로 본다면 사라의 마음이 아주 참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후철을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첩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6절의 서자들은 첩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칼비는 하갈 외에 첩을 더 두었음이라고 보는데 첩이라면 이 일이 사라 생존 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다른 또 학자인 뭐 랑에 등은 하갈을 얻고 고통을 많이 겪은 아브라함이 사라 사후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후철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일을 다시 행했다고 이렇게 하갈을 애쫓고 다시 그 일을 행했다고 then agai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원약 백성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이삭을 낳은 후에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던 잘못된 일을 다시 행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라 생존의 첩인 그두라를 얻었다고 보는 칼빈의 견해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두라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라 사후의 첩에서 후철호 승격한 것이 아닌가 하면 역대상도 맞고 여기 창세기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첩으로 있다가 죽었으니까 사라가 죽었으니까 후철호 승격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라보다는 하갈을 더 좋아하고 하갈보다는 그두라를 더 좋아했다 뭐 이렇게 사실 그두라가 여섯 명이나 낳아서 키웠으니까 사라보다 얼마나 훨씬 수고했습니까 그러기에 수고해도 못 가는 천국이에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떠나서 이 세상을 아직도 좋아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북부 그두라엄의 연합군을 물리치러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소돔에 가서 죽었으면 사라가 과부가 될 뻔했잖아요 게다가 재물까지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본가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앞정서는 남편들 또 아내들 있잖아요 친정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그때 자식도 없는데 사라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을 배반한 조카를 위해 지금 생명을 내놓고 달려간 것이에요 이런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남자들은 구속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흘기를 하셔서 여자보다 더 조회식이 없고 대책도 없어요 예전에 장노였더니 장노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나눔을 잘 하잖아요 나는 예전에 큰소리치고 바람피고 다녔는데 그 여자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전혀 조회식이 없으니 이메일을 열어놓고 다녔다 새벽에 아내가 그것을 보고 깨운 그 밤 아내가 딸과 아들과 함께 나를 깨워 이메일 내용이 이게 뭐냐고 물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기도해준 거 육체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글이나 사진도 있고 지금도 그 밤 그 새벽 생각하면 그것은 고통의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없었으면 나도 계속 갔을 것이다 임신도 시켰을지 모른다 우리도 교회도 못 왔을 것이다 그 일로 아내는 불면증에 걸리고 나는 장노로서 교회 말도 못하다가 지금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다 내놓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장노가 돼서 불륜을 행하면서 죄라고 여기지를 않아가지고 이메일을 다 열어놓고 댕겼대잖아 그러니까 죄다 아브라함 같아서 음란이 죄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죄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켰으면은 그냥 잘 피고 오라고 격려해 주세요 저는 또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적용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음란에 관한 것만 아니고 오늘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찾는 향기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 또 음주가무 게임 부동산 주식의 향기에 취해서 이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공주가와 여종가 중에 누가 좋아요 그래서 잉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남편 고난에 순종했고 두 번째는 자녀 고난에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그드라에게서 6명 사라에게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사라에게서 이삭 8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또 누구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누구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8명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지당하신 대답은 또 하시려 사라는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종이었더니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잉태를 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잖아요 사라와 하나님이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사라를 뺏길 형편에서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창세기 21장 11절에 깊이 근심했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쫓았지만 이스마엘을 너무 좋아하고 만족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창세기 17장 18절 19절에 영적 아들 약속의 자녀로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알아야 돼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요 무슨 영적 자녀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성령의 갈등으로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보는데요 이스마엘이 예수만 안 믿지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답고 잘나고 건강하고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너무 좋아서 얼마나 왜 좋은가 하면 13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출생한 후에 너무 좋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시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첩인 그두라에게서 이제 여섯 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 그두라 자녀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명감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사명감으로 받고 첩을 얻어 합류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여섯 명이나 낳았을까요? 그리고 첩은 왜 그렇게 자식을 쑥쑥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참 여섯 명이나 낳았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 첩들이 낳은 자식들은 결국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엘 얘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하려된 것은 잘난 자녀가 안 믿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고요 그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안 믿으면서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후선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이후에 약속의 자녀라고 이삭을 낳긴 했습니다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이스마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미대한을 포함한 그들와의 여섯 아들도 다들 막 강성하고 강성하고 튼튼해서 이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옥 갔다 오고 속속인 아들이 예수 믿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판사와 의사가 결혼한 선남선녀인데 아들이 우울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까 ADHD 우리 엄마 어머님도 간증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주님을 진짜 만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연약한 아들의 축복인 거예요 이 아들이 게임 중독이고 엄마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더한 아들이 많아요 또 엄마에게 심한 욕도 하고 가출도 하고 여러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이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돼가기 위해 자녀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남편이 수고하고 자녀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판사였다가 지금은 변호사이신 남편은 17년 동안 아내에게는 우리들 교회를 가라고 하세요 본인은 안 오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남편과 자녀 고난이 사라에게 위대한 결혼이 되게 한 것처럼 이 권사님은 대학병원의 과장님이신데 유방암으로 수술하신지 두 질도 안 돼서 딱 나와서 수협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을 사라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시작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라에게는 깊은 슬픔이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은 후에 누가 이 삭을 책임져 줄까? 이런 걱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라는 남편 사랑, 자식 자랑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이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실비실돼도 예수 믿는 자녀가 제일인가요?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자녀가 제일인가요? 위대한 결혼은 세 번째는 총체적 고난으로 최고의 사랑이 동반이 됩니다 사라 생애를 가리켜서 저는 이제 총체적 고난을 겪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갈대우루에서 데라의 딸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인 그녀가 오빠인 아브라함과 정처없이 우루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오빠와 결혼을 한 것부터 수치의 삶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우리 속에는 창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내가 이복 오빠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는 남편을 보기도 하면서 공고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운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싸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로는 항상 말이 없더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너무나 사라에게 뼈아픈 실수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실수는 사라를 깨어있게 한 실수였어요 누구는 한 가지 실수만 해도 평생을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아야 할 일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사라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며 점점 믿음의 여인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4대째 무태신앙이고 교회, 학교, 집밖에 모르다가 그리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댁에 결혼을 했지요 너무나 가난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결혼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제가 이제 또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냥 요셉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한계 상황이 가니까 뭐 가난에도 못 깨닫고 무슨 뭐 어떤 고난에도 못 깨닫더니 여자의 그 고난은 남편과 자녀라고 그러죠 창세계 3장에 이제 그런 고난이 오다 보니까 성경이 인간의 그 딱 그냥 인간의 그 성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고 음란하다 둘로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해서 맨날 표적을 구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저는 이런 얘기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흉년이 오기 전에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생기니까 한계 상황에 가니까 제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남편도 저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다른 남자 만났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 텐데 이러면서 비교를 하고 아휴 그러니까 그게 다 음란한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딴 남편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묶여 있을 사람이 아닌데 결국은 4대째 모태신앙이라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 안 받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장노님 권사님 집에 의사신랑이니까 이게 축복받고 간다고 그렇게 갔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입을 점점 다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진면목 나를 딱 직면을 하니까 정말 썩어질 놈의 정말 인생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그 햇빛에 드러나는 나의 죄악들이 보이니까 이게 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127세의 비실비실한 이삭이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속만 끓이다 간 것 같지만 지금 전 세계가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추앙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그녀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13년 문박 출입을 못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나갈 수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었어요 남편이 돈도 안 주고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위대해서 맨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이러면 내 사건의 해석이 안 됐을 텐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갔구나 싶으니까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꼭 사라가 누린 해수라 성경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언급된 유일한 여성인데요 127세는 100은 많은 나이를 20은 아름다움은 7은 흠없음을 상징하며 나이가 많아도 아름답고 흠없을 수 있다고 표현한 수라고 해요 사라 전에는 여자가 거의 남편들의 종속물 외에 다른 것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다가 이제 열국의 어미로 불리는 여성이 됐는데요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난한 땅 헤브론 곧 기랫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헤브론은 약속의 땅을 늘 상징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라를 거쳐 부엘세바를 위주했었는데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죽었어요 그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따로따로 살고 있더라고요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국의 어미인데요 사라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 이스마일을 레쫓츠라는 말은 자기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구원을 위해 내보내는 구속사적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게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 후에 35년여 사라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에 죽은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중요한 장세기 13장 18절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에요 어렵죠?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이르데 나는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라를 거쳐 부엘 세바로 이주했었던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해서 창세기 13장의 그 약속의 헤브론 땅을 기억해냈어요 매장지를 거기 확정했어요 또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가도 4대 만에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매장지를 그 당시 시세대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서 확정을 했어요 즉 정신 차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사라가 오직 믿음으로 한 말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와 헤브론 땅에서 죽으면서 약속을 상기시켜준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선을 행했다고 한 것 같이 결혼의 목적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녀가 된 사라를 보면서 남편과 자녀와 총체적인 고난의 때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결정적일 때 사라말을 듣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라가 죽기까지 아브라함이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죽자마자 약속을 상기시키는 여인이 된 것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기까지 남편 자녀가 다 안 돌아와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두라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도 전혀 비실비실한 이삭을 걱정하지도 않고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비실한 자녀 중에는 이 부모를 욕하고 때리고 아프고 별자녀가 다 있잖아요 그래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사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늘 사과를 해요 피해자가 해요 왜죠?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아무리 딴 짓을 해도 예수를 떠날 수 없게 하는 아내 부모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잔소리를 하지만 큐티해라 교회에 가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지만 자신이 본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게 많아서 보일 것이 많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기가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현장 예배도 안 오고 맨날 용서해라 그런 거 자기가 하나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너 교회가 큐티해 기도해 용서해 사과해 그딴 얘기가 자녀한테 하나도 와서 닿지 않겠죠 예배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가 보이면서 가니까 죽은 뒤에 열국에 아비를 만들어내고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낸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결혼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리부가를 인도하여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니라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고 했어요 이 23장 이후에 아브라함 보다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삭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엘라에로이 즉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을 믿고 사라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살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어떤 자녀 장애우 자녀 뭐 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살피시면 게임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주며 십자가 사랑으로 예배, 큐티, 기도와 인내와 용서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라고 자녀들이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싱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남편에게 이런 애틋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무늬만 신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신결혼, 그 결혼도 축복하셔서 사랑이 생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이 생겼을까요? 나의 육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있어야 할 일이었고 보금이 나에게도 남편에게도 전파되니까 최고의 사랑이 생기게 하셨어요 결혼 전에 생각했던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알게 하셨고 사랑의 깊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그러기에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30대에 혼자 돼가지고 지금 이제 30몇 년 혼자 살고 있잖아요 진짜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그두라일지라도 아들은 이스마일일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끊기한 사람이 사라고 사라로 인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까지 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남편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지만 마지막에 구원받고 갔는데 제 남편이 자기가 죽은 뒤에 본인의 얘기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전세계에 알려질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변서 청소하다가 교회 앞에서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아직도 그 뺑소니 운전자를 못 찾았어요 50년도 더 전에 그런데 그렇게 똥내 나는 몸빼바지 입고 변서 청소만 하시다가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또한 제가 날마다 이 엄마 얘기를 할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순종은 제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인공은 남편인 것처럼 이 남편의 얘기가 울려퍼졌어요 내 남편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속세기 있는 남편이 우리 집의 주인공이라는 걸 아시길 바라요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안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부부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이 큰 소망을 이뤄냈는데요 결국 사라의 약속 있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가장 비실비실한 아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알아보고 장때 같은 여덟 명의 아들과 구별되는 적용을 하고 죽었어요 어떤 적용을 했을까요 25장 5절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반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비실한 이삭에게는 자기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대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자신을 갈라놓는 아버지가 아닌가 하겠지만 그래서 구속사로 읽는 게 필요한데요 겉으로는 남자답고 멀쩡한 아들들이었지만 이 여섯 아들은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분별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마자 이걸 분별했어요 이 소유는 이삭에게는 소유를 줬다고 했는데 그건 믿음의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자들에게는 물질을 줬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을 주시면 돼요 서자들에게 물질을 줬어요 여덟 아들 중 연약하고 비실비실한 아들만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별하고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멀시하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라와 이삭을 희롱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돈을 줘서 내보낸 거예요 이 땅에 축복된 결혼은 한 남편 한 아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숱한 고통을 치러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결혼에 위대한 사라가 있어요 위대한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위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셨어요 죽고 나면 영적 부모였냐 아니냐만 남는 것이에요 그 세월이 그리고 참으로 짧다는 거예요 우리 다 밑동 잘린 나무에요 진짜 길고 짧은 게 없어요 우리 다 지금 내 죽음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 이제 사라는 문제 많은 남편과 자녀를 최고의 믿음의 조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덟 명 중에 한 아들 이상만 성공했지만 사라는 자기 남편과 아들 모두를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은 줄 믿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사라라고 그러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사라와 리부가와 레아의 하나님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주제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남편을 세우고 교계에서는 남자 목사 세우는 것이 저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붕괴하셨어요 상상치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한 목자님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매를 맞으며 자존감이 없는데 우울하게 살다가 더 우울한 남편을 만나서 불행한 노아내가 되었대요 그랬는데 결혼을 해보니 더 폭력적인 시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으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 교회를 나왔어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날마다 죽고 싶다 이혼하자 하면서 이제 남편과 그런데 그 남편이 네 번의 바람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너무 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니까 우울증이 회복되었고 남편과 시아버님의 고혼을 통하며 가다 보니까 시아버님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대요 지금 남편은 열일곱 번째 알코올 중독으로 입태원을 반복하고 있다 너무 이런 얘기를 쉽게 해요 작년에는 강제 입원을 시켜서 두 번의 법원까지 가는 일을 겪는 과정을 통해 시댁 식구들과 갈등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왜 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정말 열린 마음이 안 돼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아프다 그러면 입원 시키세요 빨리 부목장에서도 목자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걸 배웠습니다 지난주 태어난 남편은 여전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저 때문에 남편이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잠히 갈 수가 있고 주님 뜻이 아닌 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남편이 17번을 입태원을 반복하고 있는데 또 목자를 하시면서 성기고 계세요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들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이 없어지면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 8번 입태원을 반복을 했는데 그럴 때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 진짜 우리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왜 저기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8번 이제 알코올 중독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호신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술병을 집어 던질 때마다 착착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내 줬더니 싸움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초등학생에 초등학교만 나온 남편이에요 그런데 거기 제 책 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목사도 남편에게 순종을 하나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저는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글쎄요 자기 발로 교회를 왔어요 그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들께 와가지고 8년 만에 초등학교 출신인데 목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목장에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렇게 살아가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다 지켜내는 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점점점점 결혼도 안 하고 이혼도 맘대로 하고 제가 그냥 얼마나 애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결혼의 다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라가 예수 신랑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남편의 사랑이 저 밑에 있더라고요 암초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진리의 성령으로 위를 가는 거예요 파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파도 타고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위대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보이게 한 것이죠 이것이 객관적으로 가족을 보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매장지 부활신앙의 배경으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에서 그 그냥 이삭의 신결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고요 제가 신결혼 우리 청년들의 신결혼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어요 저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한번 걸어보니까 그냥 날마다의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냥 그게 한 번도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신결혼 너무 중요하고 인도 안 받는 내용이 67절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결혼장에 아브라함의 며느리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삭의 아내라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내 자식 내 며느리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신결혼이지만 며느리감을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이고요 신결혼에서 부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25장 위대한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결혼 이해 되십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여러분의 살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졌을까요? 해석을 잘해야 해결이 되고 그래야 내가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되어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겠구나 어떤 경우도 어떤 경우도 이혼을 해도 되는 거는 없어요 저는 그 얘기하면서 30몇 년으로 왔어요 결혼은 지킬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냥 그거 하면 자녀들에게 최고의 혼수 예단을 주는 거다 그 가정만 지키면 그냥 여러분들은 자자선선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위대한 결혼은 자녀고나 배우자고나 총체적인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사랑으로 예배와 큐티와 용서의 본을 보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이고 정말 부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살아에게 고난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이 좀 더 먼저 찾아오셨지만은 이렇게 돕는 배필로서 자기는 죽어지고 남편을 이렇게 올리는 그래서 영원히 믿음의 열국의 아비로 자리매김을 한 이 사라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때 부인이라고 나는 무조건 당신 순종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어디에서나 나의 윗질서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본을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때가 갈 뻔했어요 그런데 살기만 해도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남편 고통 자식 고통 가운데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우쳤는데요 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저의 가치관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도 외로웠고 없을 때는 또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 있었어요 사라가 느꼈을 여러 가지 감정을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제가 가슴이 비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간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참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꾸 자꾸 제가 깨어지면서 최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직도 물론 너무나도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라를 위대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대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나의 눈물을 씻겨줄 새하늘 새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원수보다도 최고의 예단이 될 것인 것을 믿고 오늘 특별히 두 집 살림 자녀 때문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 다 주님 한번 부르고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 믿음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미수여 자에게 지지 못하네